요렇게 보면 우리 한번 하나의 알고 있지만 우리 제일 쉬운 하나의 알고리즘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 파인드 s 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한번 정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인드 s 라고 하는 알고리즘 뭐냐 하면은 이 d 라고 하는 이 데이터 어떤 여러 개의 데이터가 모여가 인스턴스 모여 가지고 d 라고 하는 데이터 됐는데 이 모든 d 속에 들어있는 모든 x 인스턴스 중에서 x 가 만약 파지티브라고 하면은 x 가 만약에 그러니까 나가 논다 라고 하는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 피처에 있는 모든 피처들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 피처에 있는 모든 피처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이 하이포티시스 하이포티시스에 있는 현재의 하이포티시스의 값과 그 다음에 그 피처 값이 같다고 하면 아무것도 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고 했을 경우에는 아 이 새로운 값에 새로운 피처 값에 대해서도 나가 노는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그 값도 포함을 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조금 이해하기 어렵죠 그거를 조금 더 쉽게 한번 판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 이렇게 인스턴스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인스턴스가 있는데요 하이포티시스를 맨 처음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은 다 널 하이포티시스라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즉 어떠한 경우에도 만족을 안 시켜 주는 거예요 얘는 아주 까다로운 애가 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서도 절대 나가 놀지 않는 애가 되는 겁니다 h0 이렇게 정의 해 놓으면요 근데 한번 봅시다 이 x1 이라고 하는 인스턴스는 나가 놀았다는 인스턴스입니다 그래서 이 x1을 만나는 순간에 아 무조건 나가 놀지 않는 건 아니고 sunny, warm, normal, strong, warm, same 같은 경우에는 나가 노는구나 그러면은 요거 요 합집합 파트에 의해 가지고서 이 null과 sunny라고 하는 요 파트가 합집합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sunny로 들어오게 됩니다 warm과 null 이라고 하는 부분이 합집합이 돼 가지고 이렇게 warm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됩니다 즉 처음에 들어온 인스턴스 트레이닝 인스턴스에 대해서는 그 값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스턴스로 갑니다 두 번째 인스턴스는 x2가 되겠습니다 x2 같은 경우에서는 sunny, warm 까진 똑같고 normal도 똑같은데 light, strong 이게 다르지 않습니까 아하 그러면 이 러너가 새로운 경험을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어떻게 배우느냐 하면은 이 strong 하지 않아도 나가 노는구나 strong 하지 않아도 light 해도 나가 놀아서 그래서 이제는 strong과 light을 union 해주면서 이 두 개의 값이 union 되니까 don't care가 돼 버리는 겁니다 don't care 돼서 아 바람이 세기는 애가 별로 신경을 안 쓰는 모양이다 해서 물음표로 합니다 그 다음에 warm, same은 그대로 갑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을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또 이 x4를 가지고 한번 러닝을 해 볼까요 x4를 가지고 러닝을 해 보면은 sunny, warm, normal 까진 똑같고 이제 이거는 don't care가 되기로 했죠 don't care가 됐고 warm 하고 change가 되지 않았습니까 옛날에는 일기예보가 바뀔 것 같지 않을 때에만 나가 놀았는데 아 좀 바뀔 것 같아서 나가 노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배운 겁니다 그래서 change와 same의 합집합이 되는 이 don't care 시그널을 붙여 가지고 x1, x2, x4 까지 배운 상황에서는 요렇게 hypothesis가 바뀌고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이 h0라고 하는 아주 스페시픽한 케이스에서부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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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서 특정한 커버리지를 가진 특정한 인스턴스에 대해서 커버리지를 가진 특정 하이포티시스를 찾아나가는 펑션 특정하게 펑션 어프로시메이션을 해 나가는 과정이 이 파인드 s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 다 될까요 한번 봅시다 이 많은 사실은 아주 많은 하이포티시스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가능합니다 어 어떤 아프에서 잠깐만 조금만 더 설명을 해 볼까요 자 써니 웜 노말 물음표 웜 물음표라고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한번 가정을 하나 더 해 봅시다 써니 웜 노말 물음표 웜 물음표가 사실은 이 트루 펑션 c에 가까운 것일까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말이 물음표가 있는 게 진짜 c일 수도 있는 것이죠 뭐 동케어 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해도 사실은 이 트레이닝 의지 앰플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즉 사실은 아주 다양한 하이포티시스가 가능한 겁니다 이 파인드 s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딱 하나의 하이포티시스로 찍는 것이 이게 맞냐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하이포티시스를 만족하는 것들 이 특정 데이터셋을 이용해 가지고 하이포티시스를 만족해서 어 만족한 하이포티시스를 모아 놓은 모아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하이포티시스 가 어 차를 그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어 이 어떤 컨버전스 하 어떤 하나의 하이포티시스 로 우리 모아 진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페리미터 적어도 이 범위 내에서의 하이포티시스는 만족시켜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이 범위를 찾아내는 방법으로 특정 하이포티시스를 딱 핀포인트에서 찍는 것보다 그렇게 범위를 찾는 방법으로 바꿔서 볼 수 있습니다 즉 버전 스페이스로 한번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버전 스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스페이스니까 스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영역이 되는 것이죠 이 영역을 정의하려고 하면은 바운더리를 정의해 줘야 될 겁니다 우리가 뭐 여기까지 내 땅이야 라고 영역을 정해 주려고 하면 여기까지 라고 하는 바운더리를 잡아 줘야 되는 것이죠 그 바운더리가 사실은 두 가지의 바운더리를 잡게 됩니다 첫 번째 바운더리는 제너럴 바운더리가 되고 두 번째 바운더리는 스페스픽한 바운더리 됩니다 즉 조금 이제 상상이 가시죠 아까 봤던 하이포티시스 디멘션에서 하이포티시 스페이스 스페이스에서 스페스픽한 것에 대한 바운더리를 잡아주고 제너럴한 것에 대해서 바운더리를 잡아줘서 이 중간 단계로 뭔가를 만들어 내는 것이 바로 버전 스페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전 스페이스는 사실은 여러 하이포티시스의 집합이 되는 것인데 여러 하이포티시스의 집합인데 이 하이포티시스 라는 것이 제너럴한 것보다는 스페스픽하고 스페스픽한 것보다는 좀 제너럴한 그런 하이포티시스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 가장 제너럴하게는 써니 혹은 웜으로만 우리 판단해서 나가 노는 결정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래도 지금 만족을 할 겁니다 써니만 되면은 예스가 되지요 레이니만 되면은 노가 될 겁니다 웜 웜 웜 콜드 웜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웜 웜 콜드 웜에 대해서는 콜드만 노가 됩니다 즉 요렇게 제너럴하게 잡아줄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스페시픽하게 보고 써니 웜 스트롱 뭐 이런 식으로 아 조건을 아주 세부적으로 줘 가지고 하는 그런 가설도 우리가 세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이것들을 만족하는 그 중간 여러 가설들이 존재하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버전 스페이스로 보겠다는 겁니다 예 버전 스페이스를 알아보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캔디디에이트 엘리미네이션 알고리즘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캔디디에이트 엘리미네이션 알고리즘은 어떤 거냐면은 특정 이제 버전 스페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스페시픽한 가설과 가장 제너럴한 가설을 세운 다음에 이것을 점점 점점 쫓아 나가서 특정 버전 스페이스만 찾아내는 그런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돌아가냐 하면 첫 번째로 가장 맥시멀리 스페시픽한 하나의 하이포티시스 만들어 주고요 무조건 안 나가 노는 경우가 되겠죠 그 다음 맥시멀리 제너럴한 하나의 하이포티시스를 잡아줍니다 무조건 나가 노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세팅을 해 준 다음에 이 바운더리를 점점 점점 좁혀 나가는 겁니다 이 데이터셋에 있는 하나하나의 인스턴스를 활용해 가지고 이것을 점점 점점 좁혀 나가는 건데요 어떻게 좁혀 나가는지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우리 이 데이터에서 레이블이 만약 파지티브라고 한다고 하면 적어도 이 부분에 그러면 이 인스턴스에 대해선 참으로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것이죠 참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참이 아니라면 이게 판별을 했을 때 참이 아니라면 그 파트는 좀 코렉트 해 줘야 되는 것이죠 자 제너럴 제너라이즈 s 즉 이게 참이 아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은 어떤 케이스가 되겠습니까 요거는 항상 참으로 만들어 주잖아요 즉 스페시픽한 조건 바운더리어 가지고 참이 아니게끔 참인데 참이 아니게끔 판별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 데이터 인스턴스에서 배워 가지고 퍼포먼스를 늘려주는 테스크를 해야 테스크에서 테스크에 대한 퍼포먼스를 늘려주는 작업을 해야지 머신러닝 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 스페시픽한 거에 대해서 파지티브가 나올 수 있도록 이 스페시픽 한 가장 모습 스페시픽한 가설을 제너럴라이즈 시켜 줍니다 제너럴라이즈 시켜 주는데 어떻게 제너럴라이즈 시켜 주냐 하면은 이 인스턴스에 있는 피처들을 커버할 수 있을 만큼만 어 저기 제너럴라이즈 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너럴라이즈 한 데서 혹시 또 에러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제너럴라이즈 에서 혹시 어떤 에러가 있어 가지고 요기서도 만족이 안된다 라고 하면은 그 조건은 우리가 드랍 시켜 주는 겁니다 그거는 제너럴하게 더 제너럴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어 만약에 네거티브한 경우가 경우가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네거티브한 경우가 왔는데 이게 만약 파지티브한 경우로 판단이 된다고 하면 무엇의 문제겠습니까 즉 너무 헐렁하게 판단을 하는 이 제너럴한 경우에서의 문제가 되겠죠 즉 제너럴한 경우를 좀 더 스페시픽하게 만들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스트 제너럴한 것을 좀 더 스페셜라이즈 시켜 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인스턴스는 적어도 제너럴한 범위 내에서는 이 범위 내에서 어 네거티브 케이스로 판정이 될 수 있게끔 고쳐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 우리가 이 저기 모스트 스페시픽한 경우에서 가장 스페시픽한 경우에서 이런 하이포티시스가 들어왔을 경우에 근데 이게 네거티브로 판정이 안 되는 경우는 그러면 이 스페시픽한 케이스의 하이포티시스를 없애 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즉 양쪽을 조금 조금씩 고쳐 나가는 그런 알고리즘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한번 실제 사례를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 s 제로 g 제로 라고 해가지고 맨 처음에 먼저 무조건 안 나가 놓은 애 그 다음 무조건 나가 놓은 애로 이렇게 이니셜라이즈를 해놓고 한번 요 두 케이스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써니 웜 노말 스트롬 웜 세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스가 되는 케이스죠 제너럴한 케이스 에서는 사실은 뭐 잘 잘 맞게 돼 있습니다 스페시픽한 경우가 문제죠 스페시픽한 경우로 봤을 경우에 이건 무조건 안 나가는 애기 때문에 아 경우기 때문에 에러를 무조건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스페시픽한 것은 릴렉스를 제너럴라이즈 시켜 줘야 되는 것이죠 써니 웜 노말 스트롬 웜 세임 으로 먼저 제너럴라이즈 시켜 주고 두 번째 이그젠플에 의해 가지고서는 요 부분이 돈 케어 로 바뀌게 되면서 써니 웜 물음표 스트롬 웜 세임 이렇게 바뀌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재미있는 부분은 이 네거티브 케이스 인데요 이 네거티브 케이스를 보면은 레니 콜드 하이 스트롬 웜 체인지 라고 하는 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봅시다 어 요거를 그냥 넣으면 제너럴한 케이스에서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나가 논다 라고 판별이 됩니다 그래서 맞지 않게 되는 것이죠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맞지 않으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스페셜라이즈 스페시픽하게 만들어 가지고 적어도 이 케이스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네거티브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물음표가 있는 자 모두 돈 케어 인 케이스에서 이 위에 있는 스페시픽 스페시픽한 그런 가설과는 배치가 되지 않으면서 제너럴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이 써니 라고 하는 가설과 레인 이라고 하는 가설은 맞지 않죠 즉 써니만 되면은 나가 논다 라는 식으로 이걸 스페셜라이즈 하면 요 레인 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이스하게 이 네거티브 케이스는 드랍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니에 대해서는 판별 한다라고 하는 요 케이스를 가지고 스페셜라이즈를 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케이스는 웜웜 즉 콜드라고 하는 경우에 대해서 판별을 해 가지고서는 나가 놀지 않는다 네거티브다 라고 하는 것으로 스페셜라이즈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그 하이라고 하는 부분 요 부분은 근데 지금 돈 케어가 됐죠 그래서 이 부분은 스페셜라이즈를 하면 안됩니다 즉 왜냐하면 이 부분과 이 밑에 있는 부분이 모스트 스페셜 스페스픽한 부분과 모스트 제너럴한 부분이 서로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스페스픽하게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 부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휴미디티 부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윈드 같은 부분 어떨까요 윈드 같은 부분은 봅시다 윈드 같은 부분은 스트롱 하면은 이 스트롱 했을 경우에 네거티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라이트한 경우에 나가서 논다라고 가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됩니다 왜냐하면은 모스트 스페스픽한 부분에서 이미 스트롱이라고 잡아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라이트라고 하면은 대번에 이 스페스픽한 바운더리를 벗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윈드라고 하는 부분도 이용할 수 없게 되겠습니다 웜웜이라고 하는 부분도 다 똑같아서 이 부분으로 스페스픽하게 만들 수는 없고요 그 다음 체인지라고 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쌤쌤인데 요거는 체인지가 되는 것이죠 즉 요 부분을 좀 더 스페스픽하게 만들어 가지고 다른 가설 하나를 더 만들 수 있습니다 즉 그래서 제너럴라이즈 되는 부분을 하나 둘 셋 요 세 개의 케이스로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보면 이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조금만 스페셜라이즈 시켜줘도 이 레인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대번 드랍되고 콜드라고 하는 부분에 대번에 드랍되고 그 다음 체인지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대번에 드랍되는 것을 나이스하게 하나의 하나의 피처에 대해서만 스페셜라이즈 했는데도 나이스하게 이 인스턴스를 설명하는 그런 스페셜라이제이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마지막 케이스는 써니 웜 하이 스트롱 쿨 체인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가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스페셜라이즈 하는 것을 좀 더 제너럴라이즈 하는 것은 쉽습니다 예를 들면 써니 웜은 잘 맞는데 하이는 이미 돈케이였고 스트롱 스트롱은 잘 맞고 쿨과 웜이었습니다 그래서 쿨한 경우에서 나가 노는구나 즉 돈케어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체인지 세임, 즉 체인지와 세임인 경우에서도 나가 노는구나 라고 해서 요쪽 부분도 돈케어라고 해가지고 스페셜라이즈 아 스페셜 스페셜 스페셜한 부분을 조금 더 제너럴라이즈 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너럴라이즈 되는 부분을 조금 더 스페셜라이즈 하는 것을 볼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요거에 한 그럼 파지티브가 된다는 것인데요 만족이 됩니까? 만족이 안되는데 지금 파지티브라고 지금 판정이 경험이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즉 요 부분은 요 제너럴한 부분은 위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배가 되기 때문에 요 제너럴한 스테이트먼트를 없애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 스테이트먼트를 없애고 요 하이포티시스를 없애고 나머지 두 하이포티시스만 살아가지고 이렇게 G4로 네 번째까지 배운 most 제너럴한 하이포티시스로 되겠습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네 개의 인스턴스를 배워가지고 스페시픽한 하이포티시스와 제너럴한 하이포티시스 사이의 바운더리를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이렇게 잡아놨는데 요 중간에는 여러 개의 여러 개의 하이포티시스가 있는 것이죠 요 다양한 하이포티시스 중에 하나가 우리 트루 펑션 C 이지 않을까 라고 해서 배우는 것이 바로 룰 베이스드 러닝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예 이 참 복잡한 방법이죠 생각보다 복잡한 방법입니다 이 사실 써니 웜 이런 스페시픽한 바운더리와 이런 제너럴한 바운더리 사이에는 아주 다양한 하이포티시스가 있고 이것 중에 어떤 것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지 정확한 우리가 트루 펑션을 어프로시메이션 하는 걸까 판정하는 거에요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전 스페이스를 이렇게 만들어 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우리 인스턴스가 들어온다고 하면 새로운 익스프리언스가 우리가 쌓인다고 하면은 그럼 이 버전 스페이스를 조금 더 네로 다운 하고 좀 더 트루에 가깝게끔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클래시파이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클래시파이 할 수 있을까요 뭐 한번 이런 케이스를 생각을 해 봅시다 자 써니 웜 노말 스트롱 쿨 체인지 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써니 웜 써니 웜 노말은 동케어 고 스트롱 동케어 고 아 스트롱 스트롱 맞고 동케어 동케어기 때문에 첫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는 가장 스페이스픽한 데서도 딱 참이 돼서 맞으니까 그럼 대번에 그럼 나가 노는 케이스지 않을까 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레니 콜드 노말 라이트 롬 세임 이 케이스에서는 보면 대번에 제너럴도 만족시키지 못하니까 얘는 나가 놀지 않겠구나 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케이스를 한번 봅시다 써니 웜 노말 라이트 웜 세임 이 케이스에서는 써니 웜 맞고 노말은 동케어 였고 스트롱은 맞지 않네요 모스트 스페시픽한 것을 만족시키진 않습니다 해서 나머지는 뭐 동케어고요 근데 이 제너럴한 케이스를 한번 볼까요 제너럴 케이스는 써니는 맞고 나머지는 다 동케어고 웜도 맞고 나머지는 다 동케어 입니다 즉 이 특정 인스턴스는 어떤 케이스냐 하면요 얘는 만족을 못 시키지만 얘는 만족이 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즉 뭐 여기서 이 중간에 있는 버전 스페이스 있는 여러 개의 하이포테시스가 있는데 이 중에서 만족시키는 하이포테시스도 있을 것이고 못 만족시키는 하이포테시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이건 어떻게 판정을 내려 줘야 됩니까 충분한 경험이 없어서 충분한 에비던스 데이터 데이터 인스턴스가 없어 가지고 이거는 결정을 지금 못 내리는 상황으로도 판단이 될 수 있겠죠 뭐 혹은 몇 개의 현재 버전 스페이스에서 몇 개의 하이포테시스나 참으로 만들어 주냐 라고 세어 가지고 뭐 이렇게 보팅을 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딱 떨어지는 그런 해답은 아닌 거죠 즉 이런 케이스를 판별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룰 베이스드 러닝이라고 하는 방법들이 여러 분야에 다양하게 쓰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해서 이게 잘 돌아가느냐 사실은 잘 돌아갑니다 잘 돌아가는데 어떻게 잘 돌아가냐면 완벽한 세상에서만 잘 돌아가는 그런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이 캔디디 엘리미네이션 알고리즘은 어 콜렉트 하이포테시스로 컨벌지가 되느냐 컨벌지 셀렉트 어떤 계속적으로 데이터가 들어온다고 하면 진짜 트루 펑션으로 컨벌지 하느냐 퍼펙트한 월드에서는 됩니다 콜렉트한 곳으로 갑니다 기본 어섬션 예스 앤 예스입니다 노 옵저베이션 에러가 있고 노 스토킷 엘리멘트가 되고 모든 정보들이 다 이 옵저베이션이 담겨져 있으면은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코렉트하게 컨벌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포인트가 현실의 문제에서는 참이 되기 어려운 조건이라는 것이 사실 진짜 어려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완벽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셋의 데이터 인스턴스의 어 개별 피처들에는 무조건 노이즈가 낀다고 우리 감안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디시전 팩터는 우리가 사실은 뭐 이런 다양한 온도 기후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에이 기분에 따라서 아니면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현재 어떤 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다른 디시전 팩터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노이즈에 의해서 노이즈에 의해서 정확히 맞는 하이포티시스가 리무브 될 수 있는 것이 사실 현실의 문제입니다 즉 맞는 하이포티시스인데 일리미닛 되어버리는 것이죠 완벽한 세상에서는 그게 가정이 그렇지 않다라고 가정이 돼 있어서 컨버지 한다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지만 에러가 있는 경우에서는 잘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조건 하에서는 Can not say yes 라고 할 수 Can not say yes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이즈한 부분을 좀 더 잘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다른 러닝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과거부터 쓰였던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디시전 트리가 있는데요 이 디시전 트리를 다음 시간에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